이번 시간에는 벨레, 그 다음 사귈효 한자어를 파자분석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레자입니다. 삐친 별이죠? 삐친 별, 파인 별입니다. 삐치기도 하고 파이기도 하는 것은 베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낯을 가지고 불을 베일 때는 이렇게 가위표로 막 자르죠. 칩니다. 벨레, 다스릴레, 다스린다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속아내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면에 봤을 때는 다스리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벨레, 다스리다, 다스릴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귈효죠? 베기도 하고 다스리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친구들도 또는 동료들과 사귀기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뭐다? 수렵생활을 했다는 거죠.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한자어를 만든 이후에 만들어졌겠죠. 그 전에는 주로 수렵생활을 했다. 그래서 베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친구들의 좋은 점을 본받기도 한다. 그래서 사귈효, 본받을효 되겠습니다. 수효. 이때는 사귈효, 본받을효, 숫자를 말하는 수효, 효자로도 봅니다. 그래서 수효가 되겠죠. 수효. 이때는 세번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효는 셈수차니까요. 수효.